자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 주일간 잘 지내셨죠? 네. 그래요. 운전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래요? 운전. 난 운전을 한다. 네. 아침에 지하에 들어오는 입구에서 욕을 제가 엄청 많이 해가지고 갑자기 순화된 언어로 하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러운데 제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말씀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제삼자적인 시각에서 누가 차를 빼야 되는지 한번 좀 제가 잘못된 건지 다른 사람은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여기 이제 학원 건물 지하로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예요. 어딘지 아시겠죠? 여기 이제 좀 내려가다 보면 차단기 있고 뭐 이런데 근데 차가 하나 이렇게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근데 교행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나오고 저는 들어가고 한 5m 정도 뒤에 차 한 대 있고 근데 이제 트럭이 과일 실은 트럭이 한 대가 이렇게 후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 대가 다 이렇게 엉킨 거죠. 이 차는 나오고 있고 여기 경사가 상당히 있는 위치잖아요. 네. 편의상 A, B, C라고 할게요. 누가 차를 빼야 될까요? 네? 아 여기 트럭은 트럭은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가 이제 후진하는 입장이고 저는 직진 여기도 이제 나오는 입장이고. 네? C가 빼야 돼요? 아니면 A가 빼야 돼요? B는 제가 볼 때 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게 여기가 경사도 많고 이렇게 꺾이는 여기 이렇게 꺾여 들어가잖아요. 도저히 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B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A 아니면 C가 빼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빼야 되겠어요? C가? 그게 맞지 않나요? 네. 이 앞에 앞으로 나가면 되잖아. 얘는 또 후진하는 입장이고. 근데 여기 이제 한 사람이 내려서 이제 저보고 빼라는 거예요. 뒤로. 뒤로 다 이렇게 딱 빼라고. 그래서 이걸 제가 아침에 그냥 쌍욕을 막 해줬어요. 잘했나요? 네. 아 예. 잘한 것 같아요. 뭐 박수까지 칠 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개념이 없네. 그죠? 명절이라 그런가 봐요. 과일을 되게 많이 실었더라고. 근데 아무래도 후진하는 차가 앞으로 차도 마침 없고 하니까 앞으로 살짝 빼주고 이사 나오고 들어가서 하면 되잖아요. 그게 좀 합리적인 것 같은데. 신고요? 신고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욕하는 걸로 되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평상시에는 욕을 잘 안 하는데 운전대만 잡으면 욕을 하더라고요. 쌍욕이요. 쌍욕. 앞차가 뺐죠. 이거 트럭이. 뺐죠. 근데 빼주는 것도 이렇게 그냥 시원하게 쫙 빼주면 여기서 나오잖아요. 근데 쫙쫙쫙쫙쫙쫙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자분도 운전을 잘 못하시는 분인 것 같아. 여기 이제 간격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나올 만한데 주춤춤춤하는 거지 이제 붙일까 봐. 나오면서 여자분도 욕을 하더라고. 누구한테 욕을 한 걸까요? 저한테 한 걸까요? 아니면 누구한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도 욕하고 나오는 여자분도 욕하고. 저는 근데 상황이 빼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게 뒤에 차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여기가 이게 뭐죠? 그거 그 중앙선 이렇게 뭐 침범하지 말라고 이렇게 뭐 쳐 있는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시원한 욕을 한번 해가지고 스트레스가 좀 많이 해소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스트레스 받으면 욕을 한번 하세요. 아무한테나. 자 오늘 이제 우리 이론청정리 1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하고 그 다음 주에 진행하는 거죠? 이틀에 걸쳐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다 갖고 계시죠? 네. 자 이제 이 자료 설명을 좀 잠깐 드릴 건데 이 자료 이론청정리라고 돼 있죠? 제목이 작년 본시험 기준으로 몇 개 나왔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갖고 계신 자료에서 본시험에서 몇 개 정도 나왔다. 대충. 39개. 그래서 하나는 접종을 못했는데 그 하나가 뭐였냐면 그 집합건물법. 그건 어떻게 제가 뭐 접종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아니라서 근데 그 집합건물법은 그 민특에서 배우잖아요. 그 지식 갖고 그냥 푸셔야 돼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걸 제가 여기다 자료를 넣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양이 너무 많더라고. 그 집합건물법이 하나 나오는데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또 단정하기도 어렵고 일부러 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가지고 한번 볼 건데 오늘 보시고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네 번만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총 몇 번 보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보고 네 번 더 보신다고요. 다섯 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족보라고 써 있잖아요. 이건 시험장까지 가져가져가지고요. 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1차 끝나고 2차 보는 그 쉬는 시간에 보시는 그런 주제들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확인설명서 서식 같은 거 그거는 1차 끝나고 2차 들어갈 때 그때 이렇게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때 제가 따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이 좀 많아서 그 진행을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늦게 끝날 수 있으니까 혹시 약속을 하실 거면 한 2시 반 정도 넘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늦게 끝나는 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고 한 2시 한 20에서 30분 정도 그 정도 끝나도록 하고요. 자 이제 1편에 공인중개사 법령이 있었는데 여기서 한 27개에서 한 30개 정도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시간을 안배할 때 양으로 따지면 부신법이랑 중개실무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1편을 제가 빨리 오늘 1편을 다 끝내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여기서 문제가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또 빨리 날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자세하게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부신법이랑 또 중개실무 여기도 먼저 자세하게 볼 건데 아무튼 1편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자 재정 목적이 있는데 이제 법을 만든 목적이 되겠죠. 보면 밑에서부터 읽어보는 거예요. 1, 2, 3 뭐 이런 식으로 순서를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누구의 업무에 관해서 정한다라는 표현이 지금 있죠. 공인중개사. 여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는 누구를 칭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을 취득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자격을 취득한 자가 업무를 하지는 않아요. 자격만 취득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속뜻은 두 사람을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 누구랑 누구. 개공하고 소공하고. 개공하고 소공을 합쳐 부르는 말이 없거든요. 법률용어로. 그래서 이거를 그냥 공통으로 따내서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별 하나만 해주시고 혹시 나온다면 재정 목적이 나온다면 이 자리에 함정 걸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예를 들자면 개공으로 넣으면 안 되겠죠. 개공을 넣으면 누가 빠져요. 소공이 빠지죠. 그리고 개공 등 이렇게 하면 또 안 돼요. 개공 등 하면 누가 들어가서 안 되는 거예요. 중계보조원에 들어가서 안 되고 여기는 그냥 공인중개사. 이렇게만 해야 개공과 소공을 얘기하고 얘네들의 업무에 관해서 정해서 얘네가 하는 업무가 상당히 머 있는 업무로 바뀌고 전문성 있는 업무로 바뀐다. 전문성 있는 업무로 바뀌고 그 모든 것들은 다 머에 이바지하기 위합니다.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인데 여기서 혹시 나온다면 얘 말고는 특별히 함정 걸 게 없으니까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고요. 밑에 OX 문제 보면 공인중개사법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제정되었다라고 했는데 OX 거래 질서는 여기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거래 질서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법 제정 목적이냐면 부심법 있잖아요. 부심법 제정 목적이에요. 부심법은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만들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2번 테마에 용어의 정의로 한번 가보는데 용어의 정의는 별 3개 얘는 이제 본시험 우리 기준으로 말하면 1번으로 나오는 주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1번 문제를 맞추고 못 맞추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면 안 중요해요? 그 시험 전체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내가 1번 문제, 2번 문제에 휘말리잖아요. 휘말린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답을 못 찾겠는 거예요. 답을. 왜냐하면 좀 까다롭게 나오면 그럼 무슨 생각을 해요? 수험생 입장에서 떨어지겠군. 이런 생각을 하겠죠. 작년 본시험이 그래서 어려웠던 거예요. 작년 본시험에 용어의 정의에서 뭐가 나왔냐면 중계를 가지고 함정을 뭐라고 걸으냐면 잘 들어보세요. 중계란 중계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교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냈어요. 자, X지. 당연히 X인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중계란 중계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교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냈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X잖아요. 그런데 쉽잖아. 그 말은. 그런데 그런 표현을 처음 본 거예요. 그런 표현 자체를. 그러니까 수험생이 어떻게 했겠어? 당황했겠죠. 나 이거 한 번도 못 본 건데? 이제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결국에 중계는 뭐 하는 거라고 우리 정의해야 돼? 알선인데 행위하는 것이다. 라고 낸 거거든. 핵심어만 딱 잡고 있으면 하나도 안 어려운 질문인데 그런 질문을 처음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암튼 그러니까 1번부터 그렇게 함정을 걸어버린다라는 거. 그래서 이 중계 포함해서 6개의 용어는 완벽하게 내 걸로 이해하고 계셔야 돼. 암기가 아니고. 자, 중계의 핵심어는 뭐예요? 행위를 알선하는 거. 여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잡아볼게요. 행위를 알선한다. 그러면 여기서 행위란 뭐냐? 어떤 행위냐? 역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행위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 한번 문장에서 찾아볼게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를 득실변경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행위는 누가 하는 거예요? 거래 당사자가. 개공이 하는 게 아니에요. 거래 당사자 간에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개공은 뭘 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 중계하는 사람은. 우리는 알선만 하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한번 좀 적어봐 드릴게요. 이 행위는 결국에 매매, 교환, 임대차니까 무슨 행위다라고 우리가 성격을 규명해 볼 수 있어요. 법률 행위. 그 다음에 알선은 무슨 행위냐면 사실 행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계의 정의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법률 2조에서 말하는 정의가 있고 이게 법률상의 정의고 대법원의 정의가 있어요. 대법원의 정의. 대법원은 중계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중계란 법률 행위 성립에 조력하는 무슨 행위다. 사실 행위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선과 사실 행위만 기억하면 돼요. 함정이 걸린다면 이렇게 걸 수밖에 없으니까 한마디로 중계는 뭐하는 행위다. 알선하는 행위고 그것은 무슨 행위? 사실 행위. 두 번째 공인중계사. 공인중계사는 이 법에 의한 여기서 이 법은 무슨 법이에요. 공인중계사법이고 외국법에 의해서 어쩌고 나가면 그거는 공인중계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아무튼 이 법에 의한 자격을 뭐한 자? 취득한 자. 여기다 채색 한번 잡아주시고요. 자격 취득하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공인중계사라고 불러요. 여기는 법인 있을 수 있다 없다? 법인. 법인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얘기 좀 이따 다시 한번 해드리고. 3번에 중계업이 있는데 중계업은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다른 사람에 뭐 있어야 돼요? 의뢰. 일정한 보수. 그리고 중계를 업으로 행할 것. 의뢰. 보수, 업.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중계업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업이죠 뭐. 당연히 업. 자 업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성과 무슨 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계속성과 반복성. 그런데 이 계속성과 반복성의 반대말을 물어볼 거예요. 계속성과 반복성의 반대말은 뭐예요? 이제 일회성이라든가 그렇죠? 또는 우연성. 우연한 기회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이건 뭐 아니다. 업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니까 잘 기억하고 계시고. 업이. 일회성과 우연성이 있으면 업이 업이다? 업이 아니다? 업이 아니다. 반대의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자 네 번째 개공. 개공은 이 법에 의해서 우리 이제 중개사무소 무엇한 자? 등록한 자. 여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등록을 하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개공.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로 한번 열어볼게요. 이 개공에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법인은요? 법인인 개공. 존재할 수 있죠. 그렇죠? 여기다 우리 별. 그래서 법인인 개공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법인인 공인중개사는 없어요. 그런데 법인인 누구는 있다? 개공은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우리는 그러면 개인인 개공도 될 수 있고 법인인 개공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5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소속된 공인중개사 소속됐다는 건 취업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가로에 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이 사원 또는 임원이라는 건 직급이 높다 아니면 낫다. 높은데 이 직급이 높은 애들 중에서 자격이 있으면 얘네도 뭐로 보겠다? 소속 공인중개사로 보겠다. 그럼 반대로 없는 애들도 있지 않겠어요? 없는 애들은 그냥 중개 보존으로 가는 거고 공인중개사가 우리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데 직급이 사원 또는 임원이래요. 그러면 얘는 그냥 소공으로 보는 거죠. 소공의 업무는 몇 개? 두 개. 첫째 무슨 업무를 수행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거. 소공도 계약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 업무를 뭐 하는 일도 할 수 있나요? 보조하는 일도 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중개 보존. 올해 용어의 정의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해요. 얘를 함정을 걸 확률이 아주 많죠? 여러 가지로 중개 보존이 중요합니다. 얘는 아닌자라는 표현이 꼭 들어가야 돼요. 공인중개사 아닌자로서 이 표현이 빠지면 틀리는 거예요. 이 표현이 꼭 들어가야 돼. 공인중개사 아닌자로서 개공에 소속되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중개 업무와 관련된 무슨 업무를 보조해야 돼요? 단순한 업무를 보조. 그런데 여기서 단순한 업무라는 거는 정확히 뭘 말하는 거예요? 단순한 업무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이런 것들을 단순한 업무다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중개 업무와 관련된 현장 안내라든가 일반 서무인 거예요. 현장을 안내하는 게 업무와 관련되어서 안내하는 거지. 맞죠? 그냥 놀러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업무와 관련된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다만 중개 보조원이 절대 무슨 업무를 하거나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직접적으로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안 되고 관련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이 말뜻이 조금 그렇긴 한데 이거 잘 구분하고 계시면 돼요. 왜냐하면 중개 보조원은 기본적으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주된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중개 행위의 대상과 성격을 좀 물어볼 거예요. 여기 이제 대상과 성격, 중개 행위의 목적이 되는 행위는 무슨 행위라고 해야 돼요? 법률 행위, 그러니까 중개의 타겟이 되는 건 법률 행위죠. 그런데 그 중개 행위 성격 자체를 물어보면 얘는 무슨 행위다 이래야 돼요. 사실 행위,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자, 중개 대상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 포함된다 아니면 포함 안 된다? 포함된다. 이 문제 별, 우리는 꼭 소유권에만 개입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뭐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에도 개입할 요지가 있습니다. 저당권 말고 담보물권이 유치권 이쪽이죠. 질권은 아예 안 되는 거고 유치권은 성립하는 과정에는 개입할 수가 없고 유치권 뭐 할 때, 이전, 양도할 때 개입할 요지가 있는 거죠. 자, 중개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성과 무슨 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얘보다는 뭐가 더 잘 나온다고 그러죠. 이거 반대말. 반대말이 뭐였죠? 일회성과 우연성. 이거 있으면 이제 업이 아닌 거죠. 자, 지시중계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지시중계는 반대말이 참여중계라고 얘기를 해요. 이 참여중계가 또 뭐냐. 그러니까 거래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뭐까지 써주는 중계, 계약서까지 써주는 중계, 이걸 참여중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시중계는 뭐냐면 손님이 가져온 물건을 프린트 같은 거를 해서 사무실에다가 이렇게 걸어놓는다든가 아니면 사무실 입구에 유리창 같은 데 있잖아요. 그렇게 걸어놓은 게시만 해주는 거. 그거를 전시중계 내지는 지시중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중계방식은 지시중계이겠어요? 아니면 참여중계이겠어요? 참여중계방식, 계약서까지 써주는 방식이다.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일방중계 중요해요. 시험이 지금 잘 나오는데 일방중계는 매도든 매수든,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한쪽만 의뢰받는 거. 그러면 양쪽의 의뢰받는 걸 뭐라고 그래? 쌍방중계라고 하죠. 그런데 쌍방중계도 중계지만 당연히 무슨 중계도 중계예요. 일방중계도 중계구나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